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뭐 배웠냐면 품사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품사의 기초를 좀 했는데 말이 기초지 의존명사, 관형사, 형용사의 차이 1인칭, 2인칭, 3인칭, 미지칭, 부정칭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이따 복습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품사하면서 동사용사 안 했잖아요 동사용사가 용언인데 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용언의 활용 중에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에요 중학교 때 한 번 했지만 용언 없이 했을 거예요 다 까먹었을 거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용언의 규칙, 불규칙을 완벽하게 다 이해시켜주고요 수많은 예시를 통해서 머릿속에 넣고 시련을 통해서 한 번 다지고 뒤에 수능형 문제까지 한 번 다 풀어볼 테니까 선생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배우는 순간 오늘 다 외우고 넘어간다 알겠지? 각기 지금부터 잘 봐 이제 칠판 잘 쓰려고 저쪽 가서 맨날 찌그러져 가지고 끝부터 쓸려고 선생님 왔어요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해봐 품사 두 개를 합친 말이야 뭐하고 뭐지? 동사하고 형용사를 합친 말이에요 동사하고 형용사를 왜 용언이라고 하냐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 다 다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죠 선생님이 규칙 활용은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규칙을 이해하려면 불규칙이 뭔지부터 좀 안 다음에 규칙을 거꾸로 보려고 해요 일단은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 뭔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동사와 형용사가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것을 활용이라고 해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먹다 먹고 먹으니까 활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간 불규칙이라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상한 말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용언에서 어간의 뜻 자체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간이 불규칙이라는 말은 어간이 변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었어요 아 원래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간은 안 변해야 되는데 어간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어간이 미쳤어 어간이 변해 그러면 어간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냐면 외울 준비됐죠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변하지 않아야 될 어간이 변하는 케이스 다섯 가지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무슨 불규칙이 있냐면 시옷 불규칙이 있어요 시옷 불규칙 외우고 있죠 시옷 불규칙은 어간에 있던 시옷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을 잇다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어간이냐면 잇다 잇고까지 여기까지가 어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활용하다 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은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어간에 있는 시옷 어디 갔어 어간 불규칙 중에서 시옷 불규칙 끝 쉽지그치 그 다음 두 번째 간다 무슨 불규칙이 있냐면 비읍 불규칙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은 했어 어간에 있는 비읍이 이번에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 나 우로 바뀌는 거예요 어간에 있는 비읍이 그대로 있어야 정상인데 얘가 오 나 우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곱다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어간이냐면 곱다 곱고 어디까지가 어간이겠어요 곱까지가 어간이겠죠 여기까지가 어간인데 활용하다 보면 뭐 나와요 그렇죠 고운이가 나온단 말이야 고운이 그러면 곱다에서 지금 비읍 없어졌잖아요 비읍 맞죠 그러면서 원래는 어미가 니가 붙었는데 새로운 거 하나 등장했잖아요 고운이 그래서 어간에 있는 비읍이 사라지면서 오 나 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비읍 불규칙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옷 비읍 말고 뭐가 있냐면 르 불규칙이 있어요 얘가 좀 어려워요 르 불규칙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어미 불규칙 어떤 거 하나랑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예를 함정으로 제일 많이 내요 르 불규칙은 뭐냐면 어간에 있는 르가 사라지면서 일단 어간에 있는 르가 변하겠죠 뭐로 나오냐면 리을 리을 형태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을 리을은 활용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예를 봐야 되는데 좀 어렵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냐면 물이 흐르다 할 때 흐르다가 있어요 어간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흐르다 흐르고 흐르니 흐르까지가 어간이에요 근데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흘러가 나와요 이해 잘해야 돼요 흘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 못하면 어미 불규칙 중에서 러블 규칙이 있어요 잘못하면 어미 불규칙이라고 해서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잘 보세요 흘러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흐르다의 흐르에다가 연결 어미를 붙일 거예요 연결 어미는 어나 아예요 그런데 의가 음성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어를 붙이게 될 거예요 그럼 원래 정상 형태는 흐르어가 되면서 몰라도 돼 의 탈락이 일어나서 원래 다른 용어 같으면 흐러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가 됐어요 흐러가 된 거잖아요 그럼 흐르어가 흘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르가 떨어지면서 리을 리을 형태가 붙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을 어간 불규칙 중에서 어간에는 르가 떨어졌으니까 르 불규칙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르가 떨어지면서 리을 리을 붙으면 흘러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옷 비읍 르 까지 했어요 그다음 네 번째 갑니다 무슨 불규칙이 있냐면 디귿 불규칙이 있어요 디귿 불규칙 그럼 이제 대충 감 잡았어 어간에 있는 디귿이 뭔가 변화를 일으킬 건데 이번엔 디귿이 뭐가 되냐면 없었죠 디귿이 리을이 되게 됩니다 이해 한번 들어보면 되게 쉬워요 소리를 듣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어간일까요 듣다 듣고 이렇게 되니까 어간이 듣까지란 말이에요 듣은 변하면 안 돼요 어간이니까 그런데 활용하다 보면 뭐 나올까 얘들아 말해보세요 그렇지 들은이가 나와요 어 뭐야 어간에 있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잖아 디귿 불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개 이해 갔죠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해 무슨 불규칙이냐면 우불규칙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군요 여기까지 안 오려고 내가 저쪽부터 썼는데 자 우불규칙이에요 우불규칙 얘는 어간에 있는 우가 어떻게 되냐면 사라져요 왜 중요하게 해요 예시가 우리 국어에서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시 하나를 더 찾으면 국어학자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노력해보세요 한 개밖에 없어요 얘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푸다예요 시험에 나오면 됐다 잘 틀려요 푸다의 어간이 어디까지냐면 똥푸다 똥푸고 똥푸니 그래서 푸까지가 어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죠 우리 똥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잘하셔야지만 우탈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밑에 흐르다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푸다의 어간 푸에다가 연결음이 아나 어를 붙여야 되는데 우가 음성모음이니까 어를 붙인 거예요 그럼 원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하고 어가 붙으면 똥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어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똥퍼가 된다는 것은 어만 온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간에 있던 우가 사라지는 것을 우불규칙 어간 불규칙 중에서 우불규칙인데 푸다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해갔죠 어간 불규칙 다섯 개 다 했어요 이거를 못 외우겠어요 선생님 보세요 고3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안 하고요 얘들아 어간 불규칙 다섯 개 기억나지 시오 티급 비읍 르 우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이해가 가는 거죠 핵심은 결국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찬찬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부 외울 때는 이 다섯 개만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규칙을 봤으니까 잠깐 올라가서 이제 한번 규칙을 한번 생각해보자 규칙 한번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보자 벗다라는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벗다 활용해보겠습니다 벗다 벗고 벗으니 벗자 벗 내용이 이상한데 벗어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때요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뒤에 어미도 우리말의 어미가 그냥 와서 붙죠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규칙에 이해 한번 더 들어볼게요 좋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좋다 좋고 좋으니 좋냐 좋아 노래 제목인가요 좋냐 좋아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노래 제목도 중요한 게 아니고 좋다가 규칙 활용을 한다는 거죠 좋다 좋고 좋으니 좋아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규칙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규칙하면서 두 가지만 꼭 외워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하고 넘어갈 거니까 잘 그르세요 잘 봐 ㄹ 탈락과 글자가 좀 키가 작아서 안 써지는데 ㄹ 탈락과 모음의 ㄹ 탈락은 규칙에 들어가요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냐면 벗다나 좋다가 규칙인 건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다가 우니가 되죠 순간 고민해요 어간이 울까진데 우가 됐어? ㄹ 탈락 됐어? 불규칙이야? 그러면 안 돼?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없는 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ㄹ 탈락 규칙이에요 ㄹ 탈락 한번 해볼까요? 시험을 치르다 어디까지가 어간이냐면 치르까지가 어간이에요 근데 시험을 치러 이렇게 되죠 연결함이 어를 붙이면 으가 떨어져요 ㄹ 탈락은 규칙이에요 조심하시고요 조심하기 싫으시면 여기 있는 다섯 개만 불규칙이고 나머지는 모두 규칙이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때 넣어 놓으면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일단 어간 불규칙 다섯 개 있어요 어간 불규칙 다섯 개를 외웠지 이번에는 어미 불규칙 갑니다 어미 불규칙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좀 더 궁금증이 생겨요 선생님 어미는 원래 어간 뒤에 다양하게 붙는 거잖아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어미가 불규칙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얘부터 이해해야 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미가 불규칙이라는 건 이거예요 다양한 어미가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미를 갖다 붙였더니 우리말에 없는 이상한 어미로 변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말에 어미가 되게 많아요 정상적인 어미를 갖다 붙였더니 우리말에 없는 이상한 어미로 변신했어요 이것을 어미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가볼게요 1번 무슨 불규칙이 있냐면 여불규칙이 있어요 여불규칙 뭔지 보세요 어미 불규칙은 반드시 예시를 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 간다 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다 하고 그쵸 뭔지 알죠? 공부를 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어미를 붙여 볼게요 연결어미 아나 어를 붙여요 근데 아가 양성이니까 원래는 아가 오는 게 정상이어서 공부를 하, 아가 되거나 안 돼서 모음 조화가 깨졌으면 공부를 하, 어가 돼야 돼요 근데 아나 어라는 정상 어미를 붙였더니 뭐가 되냐면 공부를 하여, 어? 우리말에 이런 어미 없어 어미 불규칙, 여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어미 불규칙, 여불규칙은 하다 라는 용언 자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있죠? 두 번째 갑니다 어미 불규칙, 러 불규칙이 있어요 와 얘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얘랑 헷갈려요 이거 조심하세요 어감불규칙에 르불규칙과 헷갈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하늘이 푸르다 라는 용언이 있어요 연결어미 붙여 볼게요 아나 어를 붙여요 으가 음성이니까 어가 오는 게 맞고요 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으탈락이 일어나서 푸러가 되어야 맞는데 하늘이 푸러 간다 라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하늘이 푸르러 간다 라는 말이 나와요 어? 아나 어를 붙였어 우리말에 러라는 연결어미 없어 러 왜 나왔지? 어미 불규칙, 러불규칙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얘랑 헷갈리나 봐요 왜 헷갈리냐면 중간 과정 생각 안 하고 흐르다 흘러 혹시 어미 불규칙, 러불규칙 하면 안 돼요 중간 과정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미 불규칙, 러불규칙 두 개 있어요 여불규칙, 러불규칙 이해했나요? 그런데 얘는 예시가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외우면 끝나는 거야 세 개가 됐다 어려워 잘 봐 푸르러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르런데 얘가 어떨 때 쓰는 이르러냐면 도착하다에 이르러에요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 이르다 학원에 이르 어나 아를 붙이면 학원에 이르러가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미에 러가 등장해서 러불규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자질하다에 이르다는 뭐가 될까요? 잘 봐 선생님 고3은 수능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거야 얘 기본형이 이르다잖아요 그쵸? 어딘가에 이르다 도착하다인데 만약에 이르다가 그거 말고 고자질하다 있잖아요 고자질 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활용해 볼까요? 이르다 이르고 너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 그러지? 이르러가 돼요 얘 무슨 불규칙일 것 같아요? 해볼까요? 이르다에 이르에다가 연결어미 어를 붙였더니 르가 떨어지면서 이르러가 된 거잖아요 뭐예요? 어감불규칙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얘는 지운다 그래서 이르러가 있고요 또 하나 간다 뭐가 있냐면 예시가 누르러가 있어요 이 누르러가 누른다가 아니에요 색깔이 누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누를 황자예요 누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르다가 사전에 찾으면 동음이 이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 하고요 누르다에 누르다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누르다인데 하늘이 누르어간다 안 하고 하늘이 누르러 간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어미불규칙에 러불규칙 세 개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있나요? 어미불규칙, 여불규칙 했어요? 러불규칙 했어요? 한 개만 더 하면 끝이에요 되게 쉬워요 너라불규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우리말의 예에서 오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외우고 있죠 하나하나 다 시험이 엄청 잘 나오는 것만 집어서 해주고 있어 오다 라는 단어를 명령형을 만들 거예요 우리말의 명령형 어미는 아라 아니면 어라예요 먹어라 보아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오다 를 가지고 이 말을 만들면 물론 오 어라는 없지만 오아라가 축약돼서 와라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말이 만들어지냐면 장금이 노래 기억 안 나요? 오너라 오너라 기억나죠? 오, 거기서는 오 나라라고 발음하긴 하지만 가사를 읽어보면 오너라라고 써 있긴 해요 그래서 오 너라가 돼요 뭐야 우리말의 명령형 어미 중에서 너라라는 명령형 어미는 없어요 먹너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너라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불규칙 중에서 너라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어미불규칙 세 개 다 외웠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원리부터 이해해야 외울 수 있어요 어간불규칙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어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거 가지고 명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귿이 리을로 바뀐다거나 비읍이 오으로 바뀐다거나 시옷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우가 사라진다거나 르가 리을 리을 활용형으로 바뀐다거나 어미불규칙은 우리말의 정상적인 어미를 갖다 붙였더니 어미가 변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불규칙, 러불규칙, 너라불규칙 끝났어요 왜냐하면 얘는요 예시는 많은데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얘만 외우면 끝나는 거거든요 얘가 간다 얘 원리까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대충 알면 고난이 문제가 가서 어차피 틀려요 그렇게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 어간어미 불규칙은 문법책에서 보통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같은 말로 ㅎ 불규칙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이 명칭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간어기 불규칙이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데 어간도 변해요 어미도 갖다 붙였더니 비정상으로 변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일단 예시를 통해서 갈게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빨갛다를 하겠습니다 이해 잘해라 시험 문제 고3은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봐요 빨갛다의 어간이 어디까지냐면 빨갛다 빨갛고에서 빨갓까지가 어간이에요 근데 활용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가 나와요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분석해 봅시다 어간에 있던 ㅎ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일단은 어간에 변화 하나 있었어요 뭐게요 마이너스 ㅎ 어간불규칙 맞죠 어간 안 변해야 되는데 어간에는 ㅎ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간불규칙이에요 그런데 어미에 뭐가 와서 붙었나 보세요 기억은 여기 이대로 있죠 아는 원래 있는 거예요 이라는 어미가 와서 붙었어요 우리말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어미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한 어미가 와서 붙었다 어미 불규칙 어간불규칙 동시에 일어나서 어간 어미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일어나냐면 ㅎ이 들어간 색채어는 다 똑같이 돼요 파라타파래 누러타 누래 노랗타 노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얗타해 다 똑같아요 그래서 ㅎ이 들어간 형용사 색채어일 때는 모두 어간 어미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외운다 외웠어요 자 선생님 봐 지금부터 어간 불규칙 다섯 개를 기억나는 대로 순서 상관없어요 불러보세요 뭐 기억나나요? ㅅ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 다음 뭐 기억나요? ㅂ은 뭐가 됐어요? ㅗ나 우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뭐 있었어요? 르 불규칙 르가 떨어지면서 무슨 활용형 ㄹ, ㄹ 활용형 그 다음 ㄷ 불규칙 듣다 들으니 ㄷ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ㄹ로 바뀌었어요 예시 하나밖에 없는 거 우불규칙 우가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고 해서 푸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미 불규칙 갑니다 하다 무슨 불규칙일까요? 여불규칙 하아하오 안 되고 여불규칙 오다 무슨 불규칙 될까요? 너라불규칙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미 아어를 붙였더니 러로 변신해요 무슨 불규칙? 러불규칙이 되고요 어간 어미 불규칙은 흰시 들어간 색채어가 되죠 필기하면서 한 번 더 다지고 나면 다 할 것 같죠? 문제 가면 또 막힙니다 연습해 볼게요 필기 먼저 이렇게 빨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해하겠죠 어간에는 히을 사라지고 어미에 가까지는 원래 있었으니까 이라는 어미가 와서 붙는데 우리말에 이라는 어미는 없으므로 어간도 불규칙 어미도 불규칙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됐죠?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충 다 알 것 같죠?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보세요 그럼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까? 선생님 물어볼게 내가 지금부터 예시를 부를 테니까 규칙이면 규칙 불규칙이면 어감불규칙 중에서 시옷 비읍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다에 잡다 그렇게 한참 생각해야 돼 규칙 그 다음에 집을 짓다에 짓다 시옷 불규칙 어감불규칙에서 시옷이 떨어지니까 강아지가 멍멍 짓다에서 짓다는 규칙 짓다 짓고 지진이 안 바뀌죠 질문하다에 묻다는 그렇죠 무르니가 되면서 어간에 있는 디귿이 리을이 되니까 디귿 불규칙이 돼요 땅에 묻다는 묻다 묻고 묻으니 묻어서 규칙이 되죠 도착하다에 이르다는 어미불규칙 중에서 러불규칙이고 고자질하다에 이르다는 이르다가 일러가 되니까 르가 떨어지면서 리을일이니까 어감불규칙 중에서 르불규칙이고 그 다음에 걷다 뭐가 될까요 무슨 불규칙 디귿 불규칙 뭐가 되니까 거르니 이게 묻다가 아니라 붙다예요 붙다 들이 붙다 할 때 붙다는 부으니가 되니까 굽다는 비읍 불규칙 뭐가 되니까 되는 것 같죠 잘 보이죠 이제 불규칙 몇 개 있는지 모두 찾으세요 뭘 아야 자 시험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자 지금 일단 30초 드립니다 이걸 다 읽는데 30초면 되죠 네 아니야 40초 드릴게요 알았어요 자 읽으면서 세면 돼 어간이든 어미든 어간어미 동시든 몇 개 나오는지 세보세요 자 불규칙 용어 몇 개 나와 있어요 숫자 불러 13개 14개 16, 17 계속 하 좋아 끝 더 이상 없어요 더 적은 숫자 없어요 10개요 그냥 10부터 20 할까요 자 지금 이게 말이 되니 얘들아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건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야 최대 숫자 16 최소 숫자 10 더 없어요 10에서 16 사이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나도 몇 개인지 못 외워 자 간다 첫 번째 뭐 보였어요 이르러 부터 갔어요 어쩌려고 예 뭐예요 묻다잖아요 묻다가 물어 됐으니까 어간 불규칙 중에서 디귿 불규칙 디귿이 리을 됐죠 그 다음에 이르러 좋아요 이르다인데 이르 어가 이르러가 됐으니까 어미 불규칙에 러 불규칙이에요 그 다음 뭐 보이나요 왜 여기까지 가요 이어 선을 잇다에 이어가 됐으니까 어간 불규칙 중에 시옷 불규칙 됐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흐르다 무슨 불규칙이에요 흐르다가 흐러가 되는 것은 르가 떨어지면서 리을 리을 활용용이 나오는 거니까 어간 불규칙 중에서 르 불규칙이에요 그 다음 뭐 있나요 그어 긋다 시옷 불규칙 어간 불규칙 중에서 시옷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그렇죠 고았다 기본형이 뭐예요 곱다 비읍 불규칙 오가 등장했잖아요 비읍이 떨어지면서 오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 뭐 있나요 푸르러죠 어미 불규칙 중에서 푸르 어가 정상일 텐데 어미가 러 로 바뀌었으니까 어미 불규칙에 러 불규칙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추운지 기본형이 뭔데요 춥다 추운이 그러니까 비읍이 떨어지면서 우가 등장한 어간 불규칙 중에서 비읍 불규칙이죠 뭐 보일까요 걸었지만 기본형 뭔데요 걷다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어간 불규칙 중에서 디귿 불규칙이에요 그 다음 뭐 있어요 헐 여불규칙 안 보였어요 하다잖아요 이동하 어가 아니라 이동하 여가 되었잖아요 감상하였다 감상하었다가 아니잖아요 감상하여 같은 거잖아요 기껏 배워놓고 못 찾잖아요 이러니까 틀린다고요 시험 볼 때 그 다음 또 뭐일게요 흘렀다 기본형이 뭐죠 흐르다가 흘러가 되는 것은 르가 떨어지면서 리을 리을 붙는 거니까 어간 불규칙 중에서 르 불규칙이에요 또 뭐 있어요 붓고 부으니 어간 불규칙 중에서 시옷 불규칙 그 다음 누르러 아니 펴고 펴다 펴고 편히 펴서 규칙이에요 기본형이 뭐죠 눕다 누우니 누워 비읍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가 등장했죠 어간 불규칙에서 비읍 불규칙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답은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누르러 뭘까요 러블규칙 왜냐면 누르다 색깔이 누르다에 누르다에다가 원래는 어미 어나 아가 붙어야 되는데 으가 음성이니까 어가 붙는 게 정상에서 누르 어가 돼야 되는데 누르 러가 됐잖아요 어미 불규칙 중에서 러 불규칙 그 다음 고운이 어간 불규칙 중에서 비읍 불규칙 비읍이 떨어지면서 우가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 주어 기본형이 뭔데요 줍다 주운이 어간 불규칙 중에서 비읍 불규칙 뭐 보이나요 짚고 지은이 어간 불규칙 중에서 시옷 불규칙 그 다음 그렇죠 이거 무슨 불규칙일까요 그렇죠 어간 어미 불규칙 왜냐하면 누르타가 누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르타에서 어간이 누르까지인데 누레가 된다는 것은 어간에 있는 히읗 떨어져 이라는 어미와에서부터 어간 어미 동시불규칙이죠 그 다음 그렇죠 깨닫다 깨닫다가 깨달으니 그랬으니까 어간 불규칙 중에서 디귿 불규칙이 있네 세기가 무섭네요 하나 둘 삼사 오 육 칠팔구 십 십일 십이 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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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다지기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간다. 이제부터 빨리빨리 대답해. 대답이 약하면 시험으로 돌아간다. 지금부터 빨리 말해라. 자 이거 붓다야. 이건 오타고. 어간 중에서 무슨 불규칙까지 말하세요? 있다. 이은이 말해보세요. 어간불규칙 중에 시옷 불규칙. 어간부터 말하라니까 한 명도 말하는데. 듣다. 들으니 말하세요. 어간에서 디귿 불규칙. 푸다. 어간에서 우불규칙. 우가 떨어지죠. 이르다가 도착이에요. 어미불규칙 중에서 러불규칙. 뭐가 나오니까? 이르러가 나오니까. 근데 이르다 고자질은 뭐가 될까요? 어간. 뭐가 나오니까? 일러. 그쵸? 그래서 르불규칙이 나오죠. 곱다는. 어간에서 비읍불규칙. 묻다는. 뭐라고요? 묻다는. 묻다. 땅에 묻는다. 묻어버린다. 묻다. 묻고 묻으니 묻어서 묻자. 뭐예요? 규칙이야. 그 다음에 벗다. 규칙. 씻다. 뭘 또 어간이 나와. 씻다. 씻고 씻으니 씻자. 규칙이에요. 얻다. 규칙.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굽다. 어간에 비읍불규칙. 구은이가 나오니까. 낫다. 씨옥불규칙. 어간. 나은이 이렇게 되잖아요. 묻다. 질문. 어간 불규칙 중에서 디귿 불규칙. 무르니가 되니까 디귿이 리울로 바뀌죠. 잡다. 규칙. 눕다. 어간에서 비읍불규칙. 뭐가 나와요? 누우니. 컸다. 어간에서 디귿 거르니. 붓다. 그렇죠? 어간에서 시옥불규칙. 잘했어요. 이제 좀 이제 알만하죠. 그렇죠?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되겠습니다. 칠판 보고. 품사의 통용까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아예 한 번에 고3 버전까지 가르쳤는데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볼 테니까 지금부터 품사를 말하세요. 품사는 4로 끝나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사가 붙어있네요. 객관적 품사가 뭘까요?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찾아라. 뭐가 좋겠어요? 명사죠. 그런데 객관적 판단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뭘까요? 관영사. 잘했어. 모두 뒤에 조사부터 있어요. 조사부터 있으면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찾으세요. 뭘까요? 명사예요. 그 다음에 모두가 이번에는 쏟았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줘요. 뭘까요? 부사. 그 다음에 완전 중요하죠. 만큼인데 띄어쓰기 돼 있고 앞에가 참다라는 용언인데 원래는 참다인데 관영사형 전성음이 붙였다는 얘기는 뒤에 오는 게 뭐라는 이야기라고 했어? 그렇죠. 명사 중에서 의존명사 완전 잘하네. 어쨌든 명사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꾸며주는 말을 필요로 하는 의존명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대명사 뒤에 붙어 있어요. 뭘까요? 오케이. 시험 안 봐도 되겠네. 완전 잘 기억하네. 한 번 더. 만세 뒤에 조사부터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고르세요. 뭘까요? 오케이. 명사. 만세 느낌표라서 나머지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뭘까요? 감탄사. 그 다음에 다섯을 숫자 뒤에 지금 뭐가 붙어 있냐면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그렇지. 수사인데 얘는 뭘까요? 그렇죠. 사람을 꾸며주니까 관영사인데 수관영사까지 할 수 있었죠. 크다인데 키가 커요. 뭘까요? 동작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동사. 가구가 큰 상태예요. 지금 뭘까요? 형용사. 그래서 같은 품사여도 품사의 통용, 품사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지금부터. 안 끝났네요. 예문 내가 많이들 만들어 왔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위에 대로 띄어쓰기 돼 있으면서 앞에 말하다가 용언인데 용언에 관영사용 전성음이 붙어 있어요. 대로 뭘까요? 의존명사. 그 다음에 얘 뭘까요? 명사 뒤에 붙어 있으니까. 조사. 그 다음에 조사부터 있어요. 뭘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수관영사. 상태. 동사라고요? 지금은 밝은 상태니까 형용사고 밝아오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동사. 완전 잘했어요. 시험 안 보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빨리 풀 건데.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 문제당 5초 안에 풀 거예요. 지금부터. 속도 못 따라오면 안 된다. 자, 몇 쪽으로 가냐면. 49쪽. 49쪽 갔어요. 우리 교재 49쪽. 49쪽에 2번 문제입니다. 5초 드립니다. 5. 2번 문제. 2번 문제. 당황하지 말고. 5. 4. 3. 땡. 답 나왔죠? 뭐예요 얘들아? 불규칙 찾으래요. 몇 번? 몇 번이에요? 왜 그래 갑자기?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뭐가 나오니까? 지은이. 어간 불규칙 중에 무슨 불규칙? 시험 불규칙. 보세요. 얘들아 생각해봐. 근데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 위에 읽고 고민해도 틀릴 수 있는데. 3초면 답이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로 가서. 4번 문제에 품사가 다른 하나를 고르래요. 5초 3입니다. 5. 5 했는데 벌써 다 풀었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얘 품사 뭔가요? 수관형사. 어려운 거 질문할게. 얘 품사가 뭘까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모조리 뭐라고 했게? 의존명사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꾸며주는 말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얘는 수사가 아니고요. 관형사인 거예요. 수관형사. 자루는 자루인데 두 자루가 되죠. 관형사. 얘 관형사에요. 얘 의존명사거든요. 분은 분인데 이분. 그래서 지시관형사라고 해요. 관형사고요. 모든 관형사에요. 모든 친구, 모든 집 명사를 꾸며주면서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관형사죠. 근데 여기 있는 자주는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뭘까요? 부사어죠. 정답인 4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 5초 세입니다. 5. 시옷불규칙,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이라는 단어가 위에 보이네요. 그렇죠? 4. 자. 답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잘 봐. 문제가 뭐라고 써있네요. 잘 보세요. 여기 짤라긴 했는데. 가다와 달리 동일한 환경에서도 규칙성을 보이는 예시를 찾으라고 했어요. 너희 지금 보자마자 그냥 불규칙 찾았죠? 그거랑 달리 규칙인 거 찾으라고 했어. 아무리 급해도 문제는 읽고 풀자. 그래서 시옷, 디귿, 비읍 실수 안 하고 잘했어. 규칙인 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와 달리 규칙인 거 찾으라고 했더니 그냥 불규칙 찾아버렸죠? 다음 몇 번 나올까요? 3번 씻다 씻고, 밑다 믿고, 잡다 잡고, 변하지 않죠? 어간 불규칙, 어간 규칙이죠. 규칙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갔나요? 3초 드리겠습니다. 6번 문제. 다 풀었대요. 벌써. 6번. 문제가 뭐예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거 찾으래요. 어간 어미 불규칙. 뭐가 들어간 색채어라고 했어요? 히읗이 들어간 색채어. 몇 번에 있어요? 2번 끝났죠? 그치? 완전 쉽죠. 그치요? 대신에 나머지 한 번 하고 갑시다. 오너라 뭘까요? 그렇죠. 어미 불규칙 중에서 너라불규칙. 완전 잘해. 짙다예요. 무슨 불규칙? 어간에 시옷. 물어. 어간에 디귿. 이제는 뭐 하여. 어미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7번 가볼 텐데. 7번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푸세요. 우리 안 배운 거예요. 고개 들어보세요. 이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따는 용언이 될 수 있어요. 이따 있고 있으니 맞잖아요. 그런데 이따를 가지고 이제 보조 용언이죠. 먹고 있다. 집에 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언인데 이따의 품사가 뭔지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따의 품사를 동사라고 볼까? 형용사라고 볼까? 그래서 학자마다 약간 이견이 있어요. 수능에는 이따가 동사하게 형용사하게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요. 지금 이 문장에서 이따가 동사적 용법으로 쓰였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게를 물어봐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따를 가지고 명령형과 청유형을 만들 수 있으면 동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들 수 없으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해요. 일례로 이따 없다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따 없다는 반이오잖아요. 그런데 이따는 명령형이 만들어져요. 얘들아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끝나고 다 여기 남아 있어라 말 되죠. 화요일 수요일 만에 똑같은 1학년 수업 있잖아요. 대답 잘해. 대답 잘하면 형 안 볼 거야. 오늘 그랬더니 자 내가 말하는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 그러고서 내가 얘들아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다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동시에 70명이 안 돼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문법으로 안 하고 내용 마음으로 한 거죠. 다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뭐가 그랬더니 아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있어라 되죠. 얘들아 여기 있자 돼요. 근데 없다가 좀 해볼까요. 얘들아 여기 없어라 안 되죠. 여기 없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는 형용사에도 가깝고요. 있다가 동사에 가깝긴 한데 있다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해볼까요. 연필이 책상 위에 있다. 연필아 책상 위에 있어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도서관에 있다 하면 아이들아 도서관에 있어라. 도서관에 있자 말이 되죠. 그때는 동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있다를 가지고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품사를 묻지 않고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문제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교재의 7번 문제. 선생님 보세요. 여기는 1번이 위에 있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선이 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동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처음 보는 패턴이라서 좀 어렵죠. 오늘 또 이제 공부하고 나면 다음 법부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어느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다. 위에 뭐냐면 영어가 학교 도서관에 있다예요. 영어야 도서관에 있어라. 영어야 도서관에 있자 되니까 동사적 용법 맞았어요. 2번 물체가 장소에 존재한대요. 위에 가서 예문 받더니 책이 여러 권 있다예요. 책이 있어라. 책이 있자 안 되니까 형용사적 용법 맞았어요. 3번 소유. 위에 가서 예문 받더니 영이에게 연필이 있다는 건 영이가 연필을 소유하다는 거예요. 연필아 있어라. 있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가야 되는데 동사적 용법으로 가 있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영이의 이름이 있단데 영이의 이름아 있어라. 있지 안 되니까 형용사적 용법.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아이들이 얌전하게 있다. 얌전하게 있어라. 얌전하게 있자. 동사적 용법 되죠. 잘했어요. 그 다음 갑니다. 8번 문제 가보세요. 8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인칭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보기를 보시고 각각이 몇 인칭인지 적으시고 이 중에서 맞는 거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1인칭, 2인칭, 3인칭 기억하겠지? 어려워. 3학년 문제 중에서 오답이 많이 나왔던 문제 가지고 왔어요. 헷갈려요. 문맥을 다 봐야 돼요. 그만 칠판 보세요. 지금부터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말해보세요. 만약에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저는 자기를 가리키니까 1인칭이 되지만 철수가 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고 말하면 말하는 나도 아니고 말 듣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몇 인칭이 돼요? 3인칭이 돼요. 니은 문맥 보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몇 인칭일까요? 2인칭, 말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 운전 정말 이따위로 할래? 이것도 역시 말 듣는 상대방. 그렇죠. 2인칭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말하는 나인 1인칭도 아니고 말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르치면서 재규칭이 될 수도 있지만 3인칭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기역의 저는 1인칭 틀렸어요. 철수가 지도 모르게 할 때는 바로 3인칭이 되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내려와서 기역의 저 3인칭, 리을의 저 3인칭 맞았네요.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가서 니은의 저는 1인칭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게요. 니은의 저 1인칭 맞죠? 1인칭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자기는 몇 인칭일까요? 말해보세요. 2인칭이죠. 디귿의 당신은 3인칭 아니고 당신 운전 이렇게 할래 할 때는 2인칭이어야 되죠. 잘했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문제가 뭐게요? 품사의 통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각각의 품사 생각하고 마지막 문제 풀어보세요. 자, 9번 선생님 보세요. 자, 5번부터 거꾸로 품사 대답해 보세요. 다섯 품사가 뭔가요? 여기는 품사의 통용, 여기는 의존명사, 여기는 목소리가 작다. 여기에 품사는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예요. 여기는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V사. V사 아니 느낌표. 여기는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V사. 그런데 1번에 바로가 뭘 꾸며줘요? 잡다. 서술어 꾸며주니까 뭐예요? V사. 밑에 있는 바로가 뭘 꾸며줘요? 떠났다. 그럼 뭐예요? V사죠. 완전 잘했어. 교재 앞으로 가보세요. 교재 가서. 자, 그동안 했던 거를 교재로 한번 체크할 건데 자, 선생님이랑 27쪽까지 교재는 확인했을 거예요. 맞나요? 안 했나요? 교재 한 번도 안 봤나요, 혹시? 교재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오케이. 자, 그럼 앞에 가보자. 21쪽 갑니다. 21쪽에 품사부터 갈 테니까 형광펜 들고. 21쪽은 봤어요? 어디까지 봤어요? 몇 쪽까지? 24쪽까지 봤어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 25쪽 잠깐 넘기시고 그 다음에 26쪽부터 선생님 보라는 것만 지금부터 빨리빨리 보시면 돼요. 26쪽의 네모박스를 보세요. 영희가 예쁜 옷을 샀다에 예쁜 색칠, 옷을 꾸며주지만 예쁘다라는 단어가 활용한 거라서 품사는 형용사고요. 새 색칠 형태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옷을 꾸며주니까 새는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끝. 27쪽 갑니다. 27쪽의 네모박스 가운데를 봅니다. 가름과 가늠은 뜻이 다르다 하는 순간 이미 서술어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 아니면 형용사 중에 찾는데 같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용사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가 되게 중요해요. 철수와 전혀 다른 동생은 동생이 철수와 전혀 다르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용언이어서 형용사예요. 근데 밑에 있는 이 집 말고 다른 집은 집이 다르다의 뜻이 아니라 딴 집, 이외의 집이라고 해서 다르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관형사라고 했어요. 밑에 있는 사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사전 별표에 놓으시고 잘 보세요. 다르다.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봐. 다르다는 규칙일까요? 불규칙일까요? 달라. 무슨 불규칙일까요? 어감불규칙 중에서 르가 떨어지면서 리을리을 활용력이 붙는 어감불규칙에 르불규칙이 되죠. 그래서 밑에 들어가 보세요. 다르다 형용사예요. 르불규칙이고 뜻이 같지 아니하다. 이런 뜻을 가지지만 오른쪽에 다르는 다른 친구에서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관형사다. 두 개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온다. 넘겨서 28쪽 가서 28쪽, 29쪽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31쪽 갑니다. 31쪽 가서 어감불규칙 갑니다. 색칠, 시옷, 표색칠에 디귿, 비읍, 르, 우 전부 어감불규칙인데 시옷이 어떻게 된다고 밑에 적어 시옷, 제로가 되죠. 디귿은 옆으로 화살표 리을이 되고요. 비읍은 옆으로 화살표 오나우가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문법 한 권이요. A4용지 한 장에 다 들어가요. 선생님이 그거를 만들어서 줘요. 그 말이 진짜 같겠죠. 왜냐하면 어감불규칙하고 자음 다섯 개만 적으면 되고요. 어미불규칙하고 세 글자만 적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되고 되고 나면 요약 정리한 게 점점점점 간단해져 나중에는 A4용지 한 장에 문법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게 돼요. 됐죠? 비읍은 오우고요. 르불규칙은 르가 떨어지면서 리을리을 활용형이고요. 우는 우가 떨어지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집에서 예시를 완벽하게 외워 보셔야 되는 게 다음 시간에 예시를 두 개씩 쓰라고 할 거예요. 예시 외우지 않고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넘겨서 어미불규칙 갑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여불규칙 하다 기억하시고요. 러불규칙 중요해. 이르러 누르러 푸르런데 푸르런데 조심할 거 있대. 이르다는 도착하다 이 뜻이었고 누르다는 색깔이 누르다. 누를 황자라고 얘기해 있어요. 너라불규칙은 오다가 오너라가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완전 잘했고요. 지난 시간에 명품사부터 오늘까지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시험 준비하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복습 다시 한 번 해서 오시고요. 규칙 불규칙 다시 한 번 외워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같이 하셔야죠. 다음에 오 뽀 Basic office 9월 larg hairdo brag